자 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토 이어서 가야죠 밥 먹고 왔습니다 야 로딩 진짜 빠르다 로딩이 왜 이렇게 빨랐게 이미? 그래픽이 좋은데 로딩이 어... 야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호바리는 느릿느릿 가고 있네요 저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긴 천천히 갈 수 밖에 없지만 오우 야 왜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무려 영상을 3개를 업로드했습니다 빨리 할라고 밥을 마시듯이 먹었는데 업로드가 느려서 몇시간 걸렸어요 야... 이거 엔딩 노래 장면은 똑같네 뛰는거 와 마나에서는 순간이동으로 갔는데 음ぽ 워어우워 왙죠 vable 아 Amo sniper 마저 좋고 빨리 자 성격 근데 이게 카카로트라고 해서 카카로트만 나오는 거 아닌가 보다 필살기를 팔레트에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고보니 제가 연속 기탄을 세팅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팅해야 되지 이거네 마감광살포 1,2,4,3이네요 위치 좀 바꿔봐 됐어 이렇게 가는 걸로 잠깐만요 너는 왜 백이 추가돼 있어? 아 먹은 게 같이 적용되는구나 그냥 먹으면 다 같이 적용되네 오 먹으면 이득이네 그러면은 아무도한테도 그냥 막 먹이면 되네 오바니가 무사한 것보다 음식을 먹여야 되거든요 피콜로한테 음식을 두 개 먹였었죠 요리 두 개 내려와봐 오바니 능력을 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 내가 너무 안 이랬다 그랬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한 번에 아 잠깐만 타입 내려 내려와 이거 나 아직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왜 뛰어내리냐 갑자기 혼자서 아무 키도 안 눌렀는데 뭐냐? 뭐지? 응 자콘이 있을 것 같다 어? 여기저기 많구만요 공룡 한 번 죽일 수 있나 가보자 망강살포 한 번 써보겠스 어 야 잠깐만 브이브이 이자식들이 이거 어 야 그거는 아니제 빌을 노렸는데 내가 인 enorme 아 덤벼 좀 어 너무 좋다 원래 이제 왕의 슬프가 좀 느리잖아요 그런 거 없네 너무 좋네 이거 고기 좀 먹잖아 그래 짐승 고기 좀 내놔봐 못 때려 음 5반을 보기 전에 고기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내가 또 rpg 유저로서 야 그런 거 있잖아 rpg 게임을 하면은 이득 볼 수 있는 거 다 먹고 가야 되는 지루한 성격 저기도 저기 있네 가자 이제 아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네 냉간이 나와야지 야 3마리씩 있어 9마리야 그럼 대사도 없어 아 연속으로 쓸 수가 있네 야 왜 이렇게 슬픈해 길게 쓰는 거 어떻게 쓰는 거야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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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진짜 이씨 아 이거 아 군은 아니지 야 군은 아니지 군은 아이씨 딱 돼 레인보우 오브 우리 피클로도 열심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왕은 뭐야 오 100개 대박 어 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사슴 찝찝하게 고기나 내놔 고기나 내놔 두 개씩 주네 너 혼자 있냐 사슴 어디 사슴 딱 돼 우리 포식하는 날이야 하나 놓친 거 같은데 못 놓치지 사과 좋아 덥냐 아 소리 너무 좋다 이 띠리릭 하면서 멈추는 거 겁나 잘 만들었어 게임 저거 어떻게 켜냐고 어떻게 켜놔 상호작용이 안 떠 때려줘 때려줘 어떡하는 거야 하긴 아직 저거는 이벤트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멋대로 가서 찾은 거지 나중에 알려주겠죠 열심히 먹겠어 마침 이 근처네요 마침 이 근처네요 빨리 감기 딱 돼 아 야 이거 미쳤나 미쳤나 진짜 이것때두 딱 돼 미치 안되제 여기 기술 얼마들어 아 아 아 이거 진짜 약한 거 같다 맞추는 거 잘 맞을 거 같은데 약간 좀 손해보는 거 같은데 소비도 적긴 하지만 어딨느냐 어딨느냐 뭐야 여기 아니야 뭐 어디야 아 아 여기야 끝 끝 오케이 야 좋다 풍률오빠 진짜 좋다 꼬꼬마니어썹 빨리 오반이도 써보고 싶은데 잠재적에 걸 수 밖에 없다 사과 주나 보다 나 많이 캐왔잖아 또 야 많이 캐왔어 나 야 웃기지마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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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얼마나 많이 캐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캐는데 왜 안 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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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가가 있네 뭐야 죽을라고 딱 돼 여깄다 저 베어링 기어 어디다 쓰는 거지? 와 가 뼈구나 이거는 어우 진짜 조작감이 너무 불편하다 익숙해질 때가 좀 걸리겠어 나와 와 어우 레벨업 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씨 저기 빛나는 데로 가야겠다 빨리 그만 놀고 저기 빛나는 데로 가야겠다 빨리 그만 놀고 여기 캐스트용 사화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안 보이던데? 여기 온가? 저승에서 강해지기 위해 강대한 뱀의 길을 가기 시작한 손로공 저승에서 강해지기 위해 강대한 뱀의 길을 가기 시작한 손로공 아 아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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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overse 있으면 너가 너무 중간관적 없이 변신 한거 아니니? 나는 ะ 타임 타임 가현 зар애 Giant 이럴имо 뭐야 야야야야 뭐 갑자기 날 쏘면 어떡해 뭐 오 장난 아닌데 오우 야야야 야 이거 붙으면 안 되겠다 너무 너무 답없다 쟤네 아니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네 어떻게 그 덩치가 있는데? 막았다 막은거 아닌가 내가 맞은건가? 잠깐만 너무하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골뱅이 던졌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마탱고 삽불 아 마탱고 삽불 끊을 수가 있네 아껴놔야겠네 오우 야 마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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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사기 겸치 좀 봐 와 로봇탄은 100대 정도 겸치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사이야맨이 왔을 때, 세상은 죽는다! 날이 신연로를 그려야 할 때, 우리 사이야맨의 본능을 발견할 때가 될 것 같다. 그렇군요, 만月이다! 에어 예 5 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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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카変身すると..나.. 사야人の血か? 変身するには万越と尻尾が必要らしいな 尻尾も取ってしまうか 服と剣ぐらいはサービスしてやるか 俺は自分の修行をしなければならん もう行くぞ 貴様が6ヶ月の間ここで無事生き延びることができたなら このピッコロ様直々に地獄の特訓をしてやろう 死んだ方がマシだったと思えるほどのな 覚悟しておき スペースは出されるだけ それぞれを見せる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たので 直らぎ店にすることができたら 僕は既にドラゴンボルを握ってここを見たの 現実に戦うことを見せるようになる 老人が5ヴァナルドを渡った自分の月に 最後にしていくことができたら 僕は傷かを調べます 効果を加えると思う いきません サービスの動きです 어..어..야 무궁도 쓸 수 있어 너가? 잠깐만요 소리 좀.. 하나씩만 줄이자 너무 크다 뇌가 울려 뇌가 울려 배경음을 하나 키울까? 아니야 뇌절이야 어디 보자 볼까요 한번 휠터 오바니 147이야 아 오바니도 다 적용돼 있네요 먹은거 누가 먹던 다 적용이 되네 어 어..너 못나냐? 무궁도 배웠다며 어..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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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되 딱 돼 기본 물고기네 아이..한번 더 얘 약간 좀 특이하지 않나? 황금? 이거 뭔가 더 어려워 황금이야 오오 골든메기 황금석 한 번 더 하자 어휴 야 이게 뭐야 이거는 여기 명당인가 본데? 좋아요 헤비로 가면 되나 라즈로비 아냐? 어? 알고 있네 우반을? 아 카린이 얘기했나보다 아 아니잖아 카린탑에 가야지 카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린탑에 안갔나 시기적으로? 어? 어? 시키기는? 아 맞아 오리지널 때 같이 야지로베가 깨끗한 거 tv 황금차가 わしゃらわれて大変なのよ。助けてあげなさいよ。なんてガメガメ言われてまってよ。助けに来たってわけだじゃ。でも迷ってまってな。ぜーん、でんお宮が見つからなくて困っとったとこだわ。もう帰ろうかと思ってたところだったから。お宮さん、ラッキーだったなんや。 うん。ここじゃ飯にも困るだがや。えい。まあ、この肉は俺の昼飯だからやれにゃあけどな。俺が狩りを教えてやるでよ。 お、 이제 알려주네。 そういう、そんなそうだ。お宮を連れ返したりしたら、ピッコロに殺されちまうでよ。とにかく、そういうわけだ。狩りのコツはちゃんと教えるでよ。 お、お宮を連れ返したりしたら、ピッコロに殺されちまうでよ。とにかく、そういうわけだ。狩りのコツはちゃんと教えるでよ。 狩りのコツはこんなもん、そんじゃ、さすみょうには言うとうでしょ。 あ、そんじゃ、お宮には、ようとうでしょ。 あ、これ、パセルプロスを使うでしょ? 사살표 쓰라며 사살표 안되는데? 너 벌써 뭐 감지하라 그러지 않았나? 그냥 사슴 잡는거에 그냥 가죽이면 되는거 아냐? 나 여기.. 아 저기있다 나 달리기 할 수 있냐? 어어 좋아 그냥 달라고 잡으면 되지 뒤로 갈 필요가 있나 딱 돼 고기가 되라 귀여운 사슴을 잡아 죽이다니 박물 캐는것도 알려줘 야야야야야야 어어 야즈러베 오 야즈러베는 골고루 잘 퍼져있네요 음식쪽에 사미나 붙어있네요 써보자 오 어어어 얘는 그냥 메인이네 음... 내 취향은 아니다 나는 5천도가 제일 좋은거 같애 5%씩 올라가잖아 뭐 이건 전투에 직집적인 관여가 돼서 그런가 얘는? 회복 아이템도 충분히 지금 센거 같고 굳이 뭐 안 붙여도 뭐야 오방과 야즈러베의 만남으로부터 몇개월이 더 지난 후 피콜로는 이별을 알아차린다 뭐야 오 이런것도 있어? 오오 오오오오 메인 게스트가 저쪽에 다 있네요 뭐라고? 나중에 해보자 지금 돈이 너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저거는 먹어야지 디메달 저 부근에 늑대 오기를 얻을 수가 있다 사과먹고 내놔내놔 늑대 없는데? 사슴이 있고 늑대 없는데? 마을이나 한번 가봅시다 표시는 마을인데 마을은 없네? 야 왜그래 왜이래 갑자기 적 수정을 켰다는 장면 같아 야 내놔 야 내놔 이놈들 말이야 없는 척하고 있어 비지면 다 나와 비지구만 내놔 내놔 다 내놔 야 판다 적수정 팜 야 판다 적수정 팜 여긴 왜 있는거야 여긴 왜 있는거야 여긴 왜 있는거야 이거 아이템 칸 그런거 제한 없겠지? 산양 마스터가 됐어 어 익숙해졌어 나 키 이제 필드가 더 재밌는데 전투보다 어디 보자 야 너 어디가 아 얘네 수행한건 스킵됐구나 어 좋아 한번 붙자고 마저는 거북하다 덤벼라 없어졌어 이미 찬상권인가 잠깐만 잠깐만 야 배치사한색 야 어 쭈 크리링 주제 어디서 길이 모아 이씨 어 마토신수 마토신수 한번 써보자 아 추적을 클릭으로 추적하는거구나 한번 더 아 이렇게 추적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야 야 마강강살포가 진다고? 크리링 따위한테? 다른게임에서 죽을짜리 기술인데 어니야 그걸 막아? 안되지 야 데미지 겁나세다 이게 에너지 퍼브 더 빠른거 같아 오히려 개사기야 도망갈래 이번엔 내가 더 쎘다 어? 먼저 약간 먼저 쏜 쪽이 되나봐 대체 그런건 없고 어? 오 으음 멋있게 끝날라 그랬는데 아 야 어디갔어 아 아 어? 나도 할 수 있어 강해지고 말겠어 어 크리링 크리링 걸 제트전사 4 4면은 제트전사 줘야지 바로 줍시다 어차피 다 얻게 될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딱 보니까 뭐 그런 거 천진반 이런 애들인 것 같은데 면라대왕은 능력치가 뭐야? 아 뜨네 여기에 에로가 3이네 왜 안되냐? 아 클릭으로 하는 거야 여긴 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겁나 부자연스럽다 진짜 아니 신도 에로가 3이야? 미친 것이냐 그럼 제트전사에 넣어주겠네 주거 보너스 없네? 크리링은? 아 모업이 뭐였지 근데? 아 아이템 유거구나 다른 찌꺼기들도 좀 패볼까? 저기 가서 찌꺼를 배울 수 있는 거 있나? 한번 확인하고 가죠 저 근육 머슬머슬라는 데서 어디가니? 아냐아냐 여기여기여기 좁쌀 만한 개놈 어떡하니? 헷갈리게 아 배울 수 있는 게 없네 어이! 아니! 아니! 어디 갔나? 아 겁나 잡기 편하다 너무 속 시원하다 다른 게임에서 쫓아가느라고 진짜 병 걸렸을 텐데 너무 빠르니까 너무 속 시원해 그리고 렉도 없어 겁나 부드러워 갓게임이야 아이고 어 누구냐? 습지? 습지면은 야무치 않을까? 띵바니는 역시 폭포고 습지에서 쟤는 오리지널땐 수련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팔은 겁나 많아 거북이! 뭐해 어? 와 대박 도움이 되잖아 사과 먹어야지 사과 언능 주시구요 저 녀석도 가져간다 피라오 대망 아 이거 불편하게 돼 있어 아 도대체 흡수판정 왜이렇게 안 와우 야! 어? 이거 먼저? 어이 얼마나 높게 뛰는 거야 다중해 좀 지금 흠 프리콜로 대망 탬버린 크리징 죽였던 녀석이죠? 야! 덤벼바 드래곤볼 게임만 하면 용감해져 다른 게임 없으면 벌써 지렸을텐데 저기 먼저 가야지 아니 아니 이리와 와 진짜 키보드인데 누르는게 WST인데 B랑 V 눌러가지고 봐야돼? 버노라? 진짜 불편하다 근데 킷세팅은 손가락 엄청 꼬이네 어? 땡반이잖아 저쪽 숲쪽이 그럼 역시 야묵치인가 보다 아 아 아 아 천진반과 천진반의 수류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달려냈구만 말이 심하구만 너를 언젠가 쓰러트릴 거야 난 심밑에서 수련했다 난 심밑에서 수련했다 내 힘을 보여주마 좋아 아 아 그러니까 천진반이 옛날에 반다이 드래곤볼 대체 3 라는 게임에서 천진반으로 시크릿 엔딩 보면은 야무치랑 싸우고 야무치 서브트인 다음에 내가 지구인 두 번째인가 하는 엔딩이 있어서 난 얘가 지구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가피셜로 얘는 이제 지구에도 뱀파이어나 늑대인간 같은 이제 수인이 있잖아요 마적도 있고 얘는 외계에서 온 세눈족의 수혜라고 합니다 얘는 외계인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구요 아 아 주먹질을 할라 그래 잠깐만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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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하 아 하 저는 어떤 히 motor 잘~? 옆으로 비교할걸 자꾸 이상한게 좀 맞춘다? 방살포라 이말이야 아! 아! 딱! 돼 딱! 돼 딱! 돼! 아! 아! 어우 야야야야야 아니 진짜 400 경험치! 어 좋아요 사실 경험치가 몇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많이 주는거 같네 어! 제트전사 5야 5 전투력 순인가 봐 아 구라치지 마라 야무치지 않아 남은거 웃기고 있네 무슨 대단한게 뭐가 대단해 이걸 피콜로가 깨줘야돼? 아 맞다 피콜로는 초능력 쓸 수 있지 백박술인가 죽을까곤 돼 있겠지 아니 무례한걸 사과하겠다 힘을 음 수류탄은 필요없다네요 아! 아 웃기지마 방금 쳐놓고서 졸렬한거 보소 둘이면 이길거 같애? 차우주도 전투가 된다는게 아 어디서 아 야 그거 아니지 반칙이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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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도돔파? 야 이거 차우주 먼저 잡자 차우주 먼저 죽이자 차우주가 약할거 아니야 수류탄 먼저 수류탄 먼저 4천이야 제 체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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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 아 야 개치사개 그런게 어딨어 그렇지 만방진 뭐 쏠거 같은데 저 느낌이 아 귀없어 귀없어 아아 피하고 좋아 아 저 저렇게 오래가 빈이 좋아 눈 세게 눈 세게 덤벼 삼는적 어우야 아 그거 아니지 자꾸 자꾸 힘으로 막을라 아 삼눈 개물녀석 담벼 어디서 이사람기도 쓸라그래 야 저거를 그냥 무시한다고? 야 아무리 정도가 있지 망강살벨을 무시하고 쓰면 어떡해 자 밥 먹고 왔더니 아 라드츠 라드츠 때보다 훨씬 잘해진거 같애 라드츠 때보다 훨씬 잘해진거 같애 덤벼마 어? 언제까지 올거야 어디서 이를 모아 아 둘인데도 530이야? 그럼 차오즈는 70이야? 흠 로보트 3마리분이네? 허접한 놈들 송사리놈들 이제 무슨 깨달음을 얻은거야? 난 이제 팬거 밖에 없는데? 에너지온 어 차오즈다 차오즈 3개 요리 4개야 좋다 레벨업 레벨업 메달 에오가 재밌는데 게임 겁나 재밌잖아 야 너무 짜다 요리가 높은 애가 뭐 얘네 요리 잘하네? 뭔 반전이야 아 지속시간 좋아요 스테이더스 부과 효과 고정 부과는 안 올라가는거 겠지 반드시 성공한다면 실패할데도 있었어? 몰랐는걸 대성공률이 있네 4까지 한번 찍어볼까 야 오늘부터 요리사다 요리나 해 무슨 전투도 못하는 놈들이 얘네는 그래도 전투로 가야겠지 너는 왜 연결이 안 돼 잠깐만 쟤 왜 연결이 안 돼 저 롤을 안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너 왜 연결이 안 되죠 아 이게 이렇게 모이는 거야 여긴 연결이 안 되는구나 이선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그러면 잠깐 피콜로 메달이 없죠 얘가 라이벌 연결이 안 되면 여기 연결할 필요가 없지 오바나하고 연결하고 피콜로 거는 없으니까 지금 오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거북선 인류를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 야무치 넣으면은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거북선 인류 같은 거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연결해놔 좋아요 차오지랑 같이 연결하면은 뭐 있으려나 차오지랑 천진반 한번 해볼까 나 좀 귀찮게 한다 대충해도 될걸 없네 요리나 해라 선두나 선두나 먹여 선두볶음 같은 거 해놔 속 쓰릴 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따뜻하게 어 되게 재밌다 게임 잘 만들었는데 아 어디가 어디가 수행의 성과 좀 알려줘 힘든 수행을 하고 왔지 보여주겠어 보여주겠어 야무치같아야 되면 내가 플레이 못하겠다 이렇게 개막 달려주는 거 보니까 와 조기상 많이 휘네? 어 야 뭐할라고 상품권! 상품권!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뭐하세요? 오우야 이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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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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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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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오리지널 멤버로서 어느정도 보정을 해줘야죠 아무리 약해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애들 좋아합니다 솔직히 하는 것도 없지만 너무 열심히 살기도 하고 나도 진작에 소개했을텐데 변신하자 변신! 딱 돼 딱 돼 야 그거는 통과시켜줘야지 어어 아 너무 익숙해졌어 이제 알 것 같아 뒤로 순간이동되는 돌진 기능 뒤로 순간이동이 되고 제자리에서 두번 때리는 이제 광역으로 원형으로 때리는 기술은 순간이동이 안되네 그럼 방어를 해야되네 회피를 하던가 아 아드치 기술 배치가 진짜 좋았다 무차구 무차 요리 어 에로가 오네 일단 일단 Z쪽에 넣어둘게요 자 꼬마 상태나 보러 갈까 아 피꼬로다 피꼬로 오네 피꼬로 하하하하 배로 3이네 해보자 한번 뭐 무슨 파워야 자 잠깐만 오 있어 진짜 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거야? 9가 더 플러스 된건가? 9점이 더 플러스 되는데 이거 밖에 안올라갔어? 아 무천도사도 가능하겠다 무천도사도 선인류니까 신을 한번 해보자 와 그런거 없네? 요리.. 남의 크성들은 요리를 못해 요리를 안 먹으니까 오? 오 뭐..줄거 있냐? 너네 에로야 딱 봐도.. 그거 이상은 없어 와 너 진짜 개쓰레기다 다.. 어따 갖다 놔서 쓰레기네? 연동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거묵선유로 한번 데려가 볼까? 이렇게 해야겠지 연결하려면 이렇게 해보자 없네 그런거? 흠 흠... 흠.. 라지로벨을 빼주있으면 좋을텐데 아 피코로 피코로 오바니랑 연동될거같은데? 오히려? 안되네? 피콜로 연계되는 여성은 없을 것 같은데? 오반이랑 연계가 안되면은? 어?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잠깐만 이러면은 오공이랑 부자 연계가 되거나 오반이를 엄마한테 보내보자 모자 연계 그런거 없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신콜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어차피 부자 연계 되니까 이것도 둘 연결하거나 둘중 하나니까 신콜로를 신콜로나 신이지? 아 없네 하긴 친한 사이가 아닌데 이거 연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아 피콜로 연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피콜로를 일단 그럼 여기다 두기만 하겠습니다 연계 될게 있건 없건 엠블러 많이 모았다 서브 있잖아 아니 둘이 만나면 무슨 대화가 될까? 너도 수련한 모양이구만 오오 오오 꼬레? 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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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밥 먹을라 그랬어 오오 오오 사냥하러 가볼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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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진데? 테스트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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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야즈로베 군 뭐야 저저씨가 왜 있어 아 저쪽이야? 못봤데 나? 저쪽 있었어? 가서 금원석을 어떻게 먹었대? 아 뭐 어딨는데? 없는데 뭐가 어딨어 뭐야 저거? 아 꺼져 좀 오바니는 이제 잘 먹고 잘 삽니다 훈련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고기도 알아서 주워먹을 수 있어요 누가 여기다 기중한 걸 버려놨나 어떻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야즈로베 어딨냐? 보이지가 않아 기 숨깰 수 있나봐 진짜 어딨어 진짜 어딨어 길을 느끼...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와 고기는 고기는 가져가야죠? 밥이 되라 밥이나 하나 먹여둘까? 어차피 밥이 있으니까 어차피 밥이 있으니까 뭐가 아닐까 싶은데 나 잘 모르겠네요 아우 얼마나 된 게임이라서 흐흐흐흐 어 어 뭐야 에? 타임 오브? 아야야야야야 뭐해 저거만 먹으면 될 것 같애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야즈로베야 어어 어어 야즈로베 어디서 해? 좀 빙려시해 야 뭐야 아 니 기야? 아 그 아우 씨 하하 저거 아니 야무치제 지금 게스트인 줄 알았네 이씨 여기서는 못 엄청 작아 작게 보이나보다 내가 그래서 못찾나보다 공룡도 머니까 엄청 작게 보이네 흠 흠 건배 흠 야 이게 액션 게임이냐 지금 두 번이면 죽는데 이씨 이거 뭐야 어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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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찐따라서 아니 근데 야즈로베 기숙 크게 보여야 되는 거 아냐 안보여 위로 빗몇이 다 있어 저거는 퀘스트잖아 어어어 여깄다 여깄다 아 크리링 아니냐 너? 아이 씨 왜 자꾸 펭이동하고 있냐고 흠 근데 기가 가까이 가야 보이네 흠 흠 흠 천진반은 아니겠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잘 봤나? 흠 저거 뭐야 흠 흠 흠 흠 흠 아 여기서 찾는게 아니네 여기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절로 날라가는거네 아 아 이렇게 만들었냐 난 당연히 여기서 찾아서 만나는줄 알았거늘 흠 이 여기는 뭐야 이거 퀘스트 주는거 있나본데 여기에? 근데 저거부터 하고 갑시다 흠 이 하사트룹 여긴 되있는데 아 저거는 몬스터네 저거 마을에있구 야지우벨 야지우벨은 마을에 있는거 같고 저게 안나온다 어 아이템이다 버럿 버럿지 저건 뭐야? 위에 떠있는거? 아 아 아 너였냐? 야 아이템 겁나 잘나오네 어른의 책 저 파랑색은 뭐야? 저기 있는 요거는 너무 여기를 지나가면은 또 여기서 찾으라 그러고 이건 캐스트인가 그냥 따로 있는? 아 저 원 모양이 드래곤볼이 아니라 내가 마우스 찍어놓은 거구나 설마 저 딴딸철 뒤쪽에 그는 아니지 짱콩이 이리 오드나 짱콩이 이리 오드나 다녀간 한꺼번에 나오면 좋겠는데 와 어차피 두 방일텐데, 두세 방일텐데 와 나무 없으니까 너무 좋다 여기 또 있다고 보라색이? 시청자, 라지로베 어딨냐? 코드! 진짜 어디 있어? 이 시끼! 이거 어딨어? 응, 크리링이지 크릴리 야즈로비 못봤냐 너? 야즈로비 크릴리 벌써 1시간이나 했네? 4시 30분쯤이네 4시 30분쯤에 한번 녹화를 끊어야겠네 4시 30분쯤에 야즈로비 어딨냐 진짜? 야 이거 얼마나 오래 찾고 있는거야 나 지금 여기 아이템이 있다 빛나는 아이템이 있다 그렇지 메달 저건 야무치고 야무치 옆에 뭐 있네? 좋은거 맞아 이거? 먹어도 약간 느낌이 뭐야 어?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인가 달걀 매달 뭐 저기 가는건 아니겠지 아지로벨 찾는거잖아 퀘스트가 이정도 오래 찾았으면 그냥 아예 그냥 끝에서부터 찾아보는게 낫겠다 이 새끼 숨기고 있는거 아냐 이 새끼고? 이렇게 안볼리가 없어 클링을 몇벌을 봤는데 내가 하늘에 있다던가 하 못날잖아 얘 야지로벨은 휴식이 뭐가 필요해? 야지로벨 못찾고 있는데 지금 할인탑에 숨었나 혹시? 할인탑에 숨었나 혹시? 혹시 여기 숨은거 아냐 건물에? 아 습지에 숨었으면 못찾을수도 있겠는데 흠 흠 가봐라! 어디 보자... 아니 아무리 봐도 없어, 씨발 아니 아무리 봐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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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된거 아니야 지금 이게 여긴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말이 안되는데 기가 안 느껴지는건 그냥 야지로배는? 진짜 그런거 아냐? 기탐새물 찾으라고 했는데 씨발 없잖아 어이씨 개샥 아... 야 이걸 어떻게 찾으면 기가 이만한 애를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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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대화하고 싶잖아. 스킵해버려. 제일 힘든 캐스트였다. 레벨을 언제 하는거냐. 저 캐스트 해보자. 서브. 나는 하고야 만다. 글짠. 캐스트 주는 놈으로. 오 야 뭐야. 마을이 몇개가 있는거야. 요리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피콜로는 낚시 못하겠지? 피콜로도 꼬리 달고 하려나? 요리좀 해줘다 재료 많아 이제. 아마도. 와아. 대박. 짐승고기랑 사과. 좋은건 못해주냐? 비슷하네. 여기 밑에부터가 진짜네. 짐승고기를 안쓴다 여기서부터는. 사과도 안쓰고. 이거밖에 못하네 너는. 계속해 그럼 계속. 한꺼번에 못하나 봐? 한번에 여러개 못하나? 사과야 뭐 언제든지 날아다니면 생길테니까. 자. 두개 완성. 하나 완성. 고기를 하면 되잖아. 아 닭고기가 안되는구나. 닭고기는 어떻게 구하냐? 그 닭. 조그만한걸 잡아야돼? 지금 630이죠? 아이템. 다 먹여보자. 야아. 500종 들었어. 500. 하아. 지. 똥만큼 는거 같은데. 야. 캐스트 주어낸니? 주인과 만날지도 모른다고. 야. 그게 아니라 캐스트를 달라고. 캐스트 주어낸이 없는데? 하늘? 하늘에 있나? 하늘에 있나? 하늘에 있나? 핼몬의 캐스트인가? 하늘에 있나? 하늘에 있나? 아 이거 퀘스트가 아닌가? 아 타임어택이네 퀘스트가 아니라 저건 뭐야 그러면은 시간만 낭비했네? 가자 빨리 아 보이게 해야지 사과 때문에 안보였잖아 응? 아 저거 예에이 흠 죽지 않은 모양이군 스토리 보수 겸치 상승 보정 있으면 몰빵해야겠다 겸치 다 빨아먹게 그 해외에 geschafft 벌써?? 시간상 그렇게 있구나 뱀공주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오네 뭐 다 안 나왔지 로봇도 안나오고 과피 주는 로봇도 안나오고 전부 다 나오고 다 못해지자 예전을 다 sau다 하아! 하아! 시, 시, 포다! 이, 아타! 수이타자! 아, 알, 래? 나, 너무, 네! 응? 뭔가, 마루인가, 왜니? 제작가 잘해놨다. 멀리서 꼬리 보고 막 달려오는 그런 건 없네, 이벤트가. 가이오사마가 있는다. 이, 아타아! 이, 아타아! 이, 아타아! 이, 아타아! 이, 아타아! 이, 아타아! 개왕님이 있는 건가? 어, 바로 만나네. 바보루스 안 보고? 어? 음, 가이오자. 어, 극혐. 음? 다른 개그를 서비스해 주지. 뭐하러 온 거냐? 개그도 모르는 녀석을 수행시켜 줄 수 없다. 음... 다 맞는 거 아니야?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또! 풍! 띠용! 풋풋풋!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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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우우우! 모톡내이가 아니고만. 어, 개왕이다. 엘, 엘6이야. 헉, 에로6이야. 오우야 이걸로 몰빵이다 너 안되네? 이거밖에 안되네 아! 야! 개 쓸모없는거 보소 와아 얘네 둘이랑 아 차오즈가 없나? 지금 나 엠블렘 차오즈 엠블렘이 없어? 위세만큼은 합격 개형 만난적도 없지않나 크리스틱은 여기서?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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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그 근처에 있는 애들 다행이네 넌 잘하네 노력해보세요 너가 그는 더quin고 그는 까... 과왕 속б곤 그리고 그 전혀 전혀 재밌겠구먼 괴항권 있어야 재밌지 안그래도 빠르면 더 빨라지는거 아냐 코도도도도 하고 기술도 막 그냥 다 순간이동하듯이 피해버리는거 아냐 빨라서 수전 스키 팔라나 의외로 내용이 세세하게 나올거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늘리기만 하고 세세하게 나오진 않네요 피콜로 아저씨는 스승 글 나오는거 잘 읽어봐야겠어 너무 대충 읽고 넘겨서 내가 헷갈리는데 어디 보자 그래? 여태까지는 왜 안됐어 근데 기탄을 구조시킬 수 있다며 기탄을 못 쏘는데? 아 이렇게 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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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내놓으라고 아 아 아 좋아 피콜로다 기억해둬라 달콤한거 없나? 초콜릿 좀 먹겠습니다 맛있음이 시작된 피콜로와의 수행 우선은 무궁수를 습득하기 위해 오반의 귀의 사용법을 철저하게 배웠다 업격하게 몇번이고 혼나면서 조금씩 컨트롤을 익히고 난 후 음 음 맛있는데 날면서 써야되니까 이거부터 알려주네 애베 겁나 나죠 한번 먹어보자 구름 얼마나 안되나 지금 나도 되게 빠르다 야 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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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먹는게 다르네 짐새고기는 다 써야겠다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먹어? 안써 그럼 그러면은 저것도 기탄으로 먹는건가보다 아하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런거였구만 알려줘야 알지 말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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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도 뭐 의미가 있는거야? 뭐 뭐 서브이 야 어디가 뭐 왜이래 뭐 이거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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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허 어허 자 잡았으니까 가볼까? 오오 겁나 많다 이제 메인 바로 옆에 서브가 있네 얘도 잡을 수 있는거 아니야 그러면? 어 잡을 수 있네? 어? 오오오오 금방 잡네 어디보자 공룡이 있잖아 아이 로봇 넌 기술 뭐있냐 마섬광 마섬광 메테오 슬래시 메테오 슬래시 아하 아 아 경험치 보정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건가? 보정도 올라갔네? 아 어디가 아 어디가 왜그래? 신정해 아 빨리감기 그냥 넘기는거네 한칸씩 한칸씩 굉장히 어른스러운 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버스키 버리고있어? 보인지도 않았다 아 이거 이거 중간 없애 로딩이 빨라도 좀 그렇네 금든하구만 음 예쁜 돌을 건네주었다 점쟁이 할머니다 지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 공짜로 점을 쳐주겠다 뭐라 말좀 해봐 고난의 연속이야 아주 강한 빛이 모여 최악은 아닐 것이야 지구의 미래를 봐볼까 조개의 교술이 보여 색감은 어둠 밖에 없다 모공의 아들이니까 어쩌구 저쩌구 무천도사한테 좀 에너지 발려주나 아이템 좀 줘보자 어우 전성 많이 올라갔다 얘 어떻게 주지 선물을 이 상태에서 선물 주는 법 있을텐데 선물 주는 법 있을텐데 굉장히 어른스러운 책 어어어 겁나 많이 올라가네 제자의 자식인데 비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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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카드 뭐야 저게 요리 요리가 다섯 개네 요리도 하자 아 이거 세트 메뉴가 있네 치치와 아이들 오천이가 나오면 되나보다 걱정 아 그 우마왕도 있나 보다 거북선 인류의 부인들 거북선 인류의 부인들 아 18호 저건 18호인가 보다 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걸로 볼 수 있는데 괜히 일일이 눌러봤네 바본가 아 뭐한거야 베지턴 거 같고 지구의 구수 좀 모르겠는데 아 미스터 사탄인가 거북하우스 주민 장수남매 아 아줌마 주나 보다 카린 나오나 보다 카린 탑의 주민 검객 아 아니 저건 트랭크스인가 어 어 밥으로 쓰겠지 뭐 개왕에서 개왕도 다 나오나봐 뭘까 엄청 많네 대브라도 있네 대브라도 나오나 보다 기대는게 많구만 진바니 와일드함에 반했다 아 이거 걔도 있나보다 런치 이거 학선료는 뭐냐 타워파이파인가 학선인인가 나와 나올 기회가 있어 레인보우 오브주네요 좋은거 중에 없냐 농호 촉촉 중화만두 음식 쪽이 많네 음식이 25네 얘가 음식이네 얘는 텔레키네시스 아 이거 그 굴드도 나오나 보다 기술촉자인데도 나오나 보다 달걀형제 19 나오나 혹시 19 달걀 일심동체 내일도 나오나 보네 나메크성인 뭐 덴덱같은거 나오겠죠 비전서에 주네 대회 단골 개쓰레기다 얘 개쓰레기인것 봐 스피드칩 레벨5 인조인간 남자 모임 뭐 18호 16호인가보죠 아 17호 16호인가보죠 어 다 봤다 고기 내놔 고기 내놔 내놔 고기 야 더 내놔 고기 더 내놔 멘이나 깨죠 그렇게 많이 할게 있진 않네 자세를 잡아라 끊어쳐도 되나 안되겠지 때리고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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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빼야되는 저거는 어 뭐야 잠깐만 뒤로 아 왜이렇게 범위가 왜그래 미쳤냐 얘는 멀리 안나간다 맞아도 선들이 좀 심한데 마성강이 제일 나은거 같은데 그래도 근접해서 7백 70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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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 흠 이 은 살살 흐흐흐 아 별로 안다쳤네 죽을때리다 이 오렌가의 초스피드를 통해 연기때문에 사용해봅시다 빠른 지능 좋아 이거 보면 드래곰볼 Z 볼 필요도 없겠는데 이 게임 화면에는 깔끔하게 잘 배부냈네 이 게임 화면에는 정말 많은 파워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 화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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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바는 피콜로에게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 게임 화면에는 장식 화면에는 이 게임 화면에는 chopped 만한 게 기억을 예약하고 주제가 안 하고 엉둬 한 게 그... 아... 몇일 정도 정도 잊지긴다 기재물이 더 많이 이 게임 화면에는 우리에게 사이오인 아... 이제 와봐 띠 띠 더 나랑 거도 유 희망할 날을 타다가 에 히터마즈 미시다 스즈키와 소리가 라도 저렇게 맞으면은 밥도 안 넘어가겠다 야 히터매를 또 퀸 이제 죽어 버리겠어 오 이거는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있던 그죠 제트에서 카이에서는 없을 거야 와 이거 그래 이런 이벤트 나올만 해 느낌상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내 목적은 공룡이야 공룡 닦대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높은데서 죽이면은 쫓아올 수 있나 야야야야 뭐하는 짓이니 여기를 못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렇지 못 오잖아 얘 그러면은 어 잠깐만 어 못 오잖아 일로 꺼줄거야? 어떻게 들까? 아 뭐야 아무것도 안되네 아 뭐야 아무것도 안되네 어디로 가는거잖아 어디로 가는거잖아 어디로 가는거잖아 헉 목표가 없네 완전 월드맵으로 나가는건가 본데 저거 한번만 하고 가자 저거 한번만 하고 가자 저거 한번만 하고 가자 바람통무가 있어 그렇지 바람통무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WSD로 가는구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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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있지않았나? 어디다 쏘는거니? 저기 못가네 아 너 환족 왜저래 쟤 그렇지 가자 그냥 그만 넘겨 소궁 집으로 가자 공룡고기 많이 먹었다 이거 공룡요리 한번 먹고 가면 안되나? 엄마보고 공룡고기 많이 먹었다 어 여기 거기네 야무치 타임어택이잖아 어 잠깐만 먹을게 있다 저거 먹어야되는데 아 잠깐만 야 저거 먹어야되는데 어디로 가는건데? 보이지도않아 뭐냐? 어디있는데 어디 어디있는건데 됐어 안해 이리로 가면 되나? 이리로 가면 되나 헐 오 오호 이런 이런 아 짜신거 미친 플레이 타임이야 겁나 기네 주먹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쏘면서 깨는 게 더 빠르겠는데? 적이 하나 그건 없구만 아 저것도.. 저것도 저게 저렇게 되네? 사과 좀 챙겨 가야겠구만 사과 내놔 사과 복숭아야? 육대고기 사과다 사과 그렇지 어? 집으로 가네? 쟤 대체 뭐하는 생물이냐 근데? 고양이인가? 수명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야무치는 들어봤나? 딱히 피콜로드 얼마 전에 들어오는데 어? 식재료 아 좀 주고 가 아 뭐하냐 어? 강력합니다 잘 준비해서 에이 색깔놀이 하지 말고 블랙어그레이몬 아니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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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이 검은 징조 도전 과제 아 아 아 레인보우 슈퍼오보 10개씩 줘? 미쳤는데 아 아 아 스토리니까 가지 남주 얼마나 준거지? 오공시 같았어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빨리 가야겠어 후월이다 후월이 우리 사네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는군요 그때서 진짜 이 부분 잘 뽑았었는데 막 이제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 지켜주고 싶어져서 오바니가 돌아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힘을 보고 자신을 얻어서 싸우러 가네요 흉적 시기한 아이템 너희 엄마한테 그래서 밥을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부다 야 엄마 어디 갔냐고 피콜로한테 살해나겠냐? 왜 없냐? 밥 밥 밥 아이 죽음 못하네 가라네? 아 레벨 제한 같은 것도 있나보네요 그래봤자 지구인데 그래봤자 지구 주제 어 레드리븐군 어 레드리븐군 팔봉이 있었던 데네 같이 있었던데 거점 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 팠소 새로운 맵이니까 거점 다 뽀길 수도 있고 아 이게 이제 흉적이구나 아 이게 메인이고 그럼 거점 다 부셔버려야겠다 흉적 먼저 잡아야겠구만 어 어 야 셋은 오바죠?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뭐야 얘 이씨 뭐야 이씨 구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야 키지마 이씨 구야 근데 일도 안 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난 내 레벨 때 샌넬인 줄 알았지 뭐야 저런게 있단 말이야? 근데 레벨 차이나면 데미지가 안 박히네 피지컬로 잡고 그런게 안되네 1이 1이 들어가네 1이 아 뒤진다 3레벨 아아 윗박이야 날 죽여? 황방하게? 에너지 온 에너지 온 에너지 온 에너지 한번 써보자 아 그거 말고 아아 겸치 상승효과야? 매겨 놔 아 아 경험치 상승효과야? 일단은 이것만 부수면 되네요 적수정이 있는 장소가 있다 너무 약하구나 얘네 기탄으로 잡을 수 있나? 기탄으로 잡을 수 있네? 개꿀이잖아 고기가 나온거야? 아야 바닥을 개 박살내가지고 음 이렇게 살짝 높게 하면 되는구나 아아 어째 가서 때려야 되네 레인아 가자 서브도 없냐 뭐냐 갑자기 겁나 허잡해졌네 이 상태로 기술 못쓰나? 마생꼬 기탄이 제한이 좀 있긴 하다 금방 차긴 하지만 가볼까 이제?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바닥이 intuit inspiro 어딨냐 이제 저기 있네 아하 아 너 자꾸 파밍하는데 막고 지랄이야 빨간 잉룡의 뿔 어디서 먹으라는 거야 때가 왔냐 전력으로 와라 쓰러트릴 생각으로 말이지 좋아요 저렇게 지친 나를 지금 패겠다 지금 난이도가 있는 건가 게임에 왜 이렇게 체력이 낮지 적들이 난이도 없었죠 설정할 때 확인해봐야겠다 아 저거 어떻게 피해 저씨 범위가 왜 저래 화났다 작가 오우 야 잠깐만 어우 개난사 했다 진짜 어허 마생코 꼬바이도 많이 세졌어 바깥팔대야 아 노을이 너무 예쁘구만 우리의 불가능 시키고 그럼 내가 새로운 옷을 주지 어허 이게 무슨 옷이 있는지 응 감사합니다. 헤헤 오오 시간은 더욱 흘러가 도착한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 어 드디어 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이 커졌어? 나 소리 엄청 커졌어 손 좀 씻어야겠어 그리고 그러고 계셔가 더워 그럼 도착할 일이야 아 영상음악이라서 큰건가? 와 야 뭐야 서로공보수 왜저래 14만이야? 저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